지하 3층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 라데리운전 대표 꽃거지 후리기사 라현중이입니다 벌써 7월 9일이고요 일출일을 완일을 했고요 또 비가 전나게 내리려고 각을 잡고 있습니다요 행님들 멋지다 멋지다 의리가 있는 라데리운전 뿅 버스타고 양재 이거 말로만도 잡수룡관 훔쳐가고 그나저나 코리가 적혀 없네 저게 바로 세비둥둥섬인가 버스타고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코리를 감았습니다 미아간다는 미아가서 미아되지 말자는 고고 추리를 완일을 했고요 여기는 솔샘이 역입니다 나랑 안맞는 솔샘이 역 화장실이나 갔다가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코리가 떴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방암이 벌이 걷습니다 아 나 진짜 지진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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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이구요 역시나 빨산은 버려야하는것 소리가 개좋도없습니다 한시간 반만에 겨우 일출일을 감았습니다 일막에 들어갑니다 일막에는 일산입니다 일산 그나저나 배터리 없다 아싸 충전됐네 손님 차에다가 충전을 해버렸습니다 열두시구요 여기는 오정동입니다 오정동 덕이동에서 버스 타고 라페스타 가가지고 라페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라페에서 나는 은근히 탈출콜을 잘 감습니다 라페에서 여기 오정동 왔다가 버스 타고 신중동 역으로 갈 뻔 했으나 아 상도동 갑니다 상도동 다행히도 상도덕이 있는 콜이네요 그럼 삼출 간다는 아 근데 정말 대리 이거 정말이다 정말 콜이 너무 없다 삼출 완이구요 상도동입니다 장승백이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콜이 없고 기사는 많고 아 뭐야 저거 여기에 5만원짜리가 그냥 뭉탱이로 들어있는거 아냐 이거 설마 이거 쓰레기라고 여기다 버린겨 너무 무서워 시체들어있고 뭐 그런거야 지나치잖아 나의 질이 아니라 콜이 콜이가 개 조토 없어가지고 20분 전부터 떠있었는데 도저히 콜이 없어서 제가 감아 버렸습니다 목동으로 들어갑니다 목동 들어가면 뭐 심하이지 뭐 아무튼 사출 간다는 야 이거 로지가 나한테 팍팍 밀어주는데 그럼 뿅 목말라 울줘 어우 타임스퀘어인데 이거 뭐야 여기 타임스퀘어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그나저나 사출 갑니다요 경찰만 보면 후달 뭐야 이거 시발 경찰만 보면 후달린다는 거야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무슨 죄 너를 많이 사랑한 죄 뿅 1시 반이구요 여기는 목동입니다 따릉이 타고 수철수각입니다 띵띠르 띵띵 아 개 힘들다 개 힘들어 이게 이게 뭐야 빡독을 걸어서 힘든게 아니라 콜이 없어서 힘듭니다 콜이 또 늙었다가 어디 한번 놀러 보시지 뿅 아무튼 겨우 내 콜 타고 심하에 치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간다 능 우리만 새벽에 일하는게 아니에요 여기 consume 핸 안 마지막 하나 이제 놀 Spartan ī